드디어 돌아왔다 방울토마토 나눔 이벤트 야하 모호 드디어 방울토마토 나눔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사실 매년 해야지 해야지 하는 나눔 이벤트인데 작년에는 제가 늘어난 규모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나눔 이벤트 한 번을 못했네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도 절반 정도 줄어들었고 제 동생이랑 승용이 형이랑 같이 열심히 도와서 하다 보니까 어떤 해보다도 여유있는 수확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매년 해왔던 나눔 이벤트를 다시 준비해봤습니다 이벤트 응모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재배맨 채널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재배맨을 향한 응원의 한마디와 함께 이메일 주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남겨주시면 월요일에 업로드할 영상을 미리 편집해놨거든요 그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당첨자분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1시 전까지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몇 박스 나눔 이벤트를 할거냐 2kg 10박스 20kg 나눔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좀 너무 적은가요? 저도 나름 구독자가 2만명이 넘고 영상 올리면 보통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시청해주시는데 10명만 뽑는 건 너무 야속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못했던 이벤트 올해 한 번에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영상 올라간 이 시점부터 딱 이틀간 파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할인이냐 현재 2kg 14,000원 4kg 25,000원에 제 오색 방울토마토가 판매 중인데요 2kg는 13,000원에 4kg는 23,000원에 2kg당 1000원씩 할인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해요 거기다가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쿠폰 사용하셔서 500원 추가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러시면 저는 바로 적자 워호 뭐 맛이 없어서 할인한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최근까지도 많은 분들이 좋은 리뷰 남겨주시면서 찾아주고 계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전히 좋은 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나눔 이벤트랑 같이 이런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도 준비해 봤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 통해서 토마토 구매하시게 되면 또 좋은 리뷰랑 스토어쯤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월요일에 이벤트 당첨자분들 발표드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이 물렸어? 어우 잘했네